감사합니다 우리 백수 어딨어요?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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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만 누리야 나 탈수했느냐 어디서 해야지 영광하기라는 가사를 작성하신 분이십니다 불에다 나는 하나 은 순둥 은우 너가 당신에서 아이들 내가 그 아침도 잊어버릴까 눈물과 생각한 것을 좋아서 사랑하고 사랑하면 행복했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랑 당신을 흘릴 수 있네요 우리 백수 3회 회장 협회들입니다 우리 백수 3회 회장 협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수 3회 회장님이십니다 연기를 들을까 고치면 여러분 제가 고치면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금만 깜짝 깜짝깜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